성경 속 테마 여행 오늘의 테마는 선택입니다. 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에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의 김사묘 전두사님과 함께합니다. 전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는 근간에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미국으로 가시고 나서 저도 좀 국내에 남아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 안 계실 때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학생의 일들도 좀 하고 제가 이렇게 또 서울대 성경 공부하는 모임도 좀 나가서 이렇게 모임도 가지고 좀 이렇게 제 활동들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제일 행복한 이유는 제가 근간에 이렇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근황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영상도 보시고 이런 기사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제가 이런 피부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사실 못 느꼈는데 제가 이렇게 저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목사님 동정을 준비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미국 사회장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하면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연락해 보면 바빠 연락하지 마.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 정신없어 죽겠다. 막 그런 표현도 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간에 이렇게 목사님 미국의 많은 CLF 소식들이나 많은 목회자분들이 구원을 받고 감격수라는 부분이나 특히 다음 주에는 이렇게 많은 인터뷰가 잡히셔서 미국 전역에 이렇게 목사님 소식들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한 부분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목사님 이번에 에픽 대학에서 이렇게 명예신학박사를 하기를 받으신 부분이 저는 제일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게 마음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이렇게 이번에 명예신학박사 하기를 받으신 이 부분이 지금 저희 국내 기독교 언론에도 소식이 올라가고 있고 많이 이렇게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요지가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는 목사님을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잘 모르고 목사님을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진중하게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없는데 미국의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에픽 대학교 총장님도 저희 한국 여러 분 오시면서 목사님과 많은 교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것보다 이분들이 하셨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목사님 삶을 내가 보면서 또 신학교수분 중에 저희 에픽 대학교에 저희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분 중에 학생들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분들을 내가 이렇게 간증문이나 이렇게 이런 과제들을 읽다 보면 그 한 명 한 명이 말한 내가 박옥수 목사님이 내가 삶을 내가 보면 내가 내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과 감동을 내가 받는다. 그런 언급들을 하시면서 진짜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본 분들은 목사님을 되게 크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닿고 있다 보니까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 목사님 명예신학박사 학위 받는 일들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어느 목회자도 CTN에서 방송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분들이 없고 해외에서 쉽게 그런 미국 신학대학에서 박사하기를 받는 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우리 국내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국내 어떤 목회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너무 힘 있게 또 이렇게 넓게 많이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분들 생각하고 쉼표를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는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분의 목사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소식들을 많이 알려야 되지 않나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런 소식들을 접해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테마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 중에서 골라서 뽑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도 있죠? 네. 사실 선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번에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 속에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선택하려고 하고 자신을 유익되는 선택을 쫓아 사는 삶들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 안에도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삶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렇게 가장 선택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인 물건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우림과 둠림이거든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 아니면 또 어떤 나라의 대소사를 이렇게 또 물어볼 때 제사장 앞에 와서 애보 흉폐 안에 있는 거기서 우림과 둠림을 꺼내서 점을 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렇게 묻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시대에도 이렇게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또 그런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표현된 부분이 있다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요. 이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런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 다윗도 시글락이 불탔을 때 그가 굉장히 군급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냥 그런 군급한 형편에서 내가 군급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군급한 형편에 그냥 머물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선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가 애봇을 가지고 와라고 아비아 대사장에게 물어보고 애봇을 통해 흉폐로 이렇게 우림과 둠림을 점을 치고 물론 그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가 결국에는 아말렉을 쫓고 모든 걸 되찾고 그 일을 계기로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성경관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 이런 선택이 저의 인생 속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물었네요. 이 성경에도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에 보면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전제되는 건데요. 이 성경에서 선택을 잘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사님 저서 중에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선택에 보면 목사님께서 두 세계의 싸움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두 가지 세계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 세계는 인간적인 세계고 한 세계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 저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성경 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인물로도 알려져 있지만 아브라함은 선택의 인물로도 이렇게 목사님이 표현하시는 걸 제가 책 가운데서 보는데 아브라함도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신의 늙은 육신을 보고 경순과 끊어진 아내를 보면서 절망스러워할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얘기가 많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삭을 얻고 그가 행복할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말씀도 있고 그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인간적인 그런 형편들도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면서 그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 자신의 육신을 보지 않고 그가 아이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쉬고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사는 걸 저희가 봅니다. 또 이렇게 성경의 탕자 말씀을 읽어보면 탕자 또한 두 가지 삶이 있었습니다. 돼지우리의 삶이 있었고 또 그가 아버지를 아버지 집에서 그가 편하게 쉬고 즐기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도 있었는데 탕자 이야기 읽어보면 탕자가 처음에 자기 보이는 것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따라서 돼지우리로 가면서 그가 내가 아버지와 내가 떨어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이킬 때 그가 너무나 복된 삶을 사는 것들을 보는데요. 이처럼 성경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저희 인생 속에서도 저희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분명히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런 부분들을 돌아와 보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이 똑같은 형편에서 무엇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나를 끌고 간다는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에게도 선택의 권리가 있나? 뭐 그런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와서 내가 어려워하고 문제가 내가 생겨서 내가 고통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사실 하십니다. 사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것들 속에 또 그런 문제 속에 우리는 휩쓸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요. 그런데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죄송합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물고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흐름이 있다면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형편이나 문제 속에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합치고 나아가 보면 그 형편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울과 신라도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돌아가잖아요. 귀신이 점친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들이 이렇게 비판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돌아갔을 때 그들 얼마든지 형편을 따라서 어려워할 수 있었거든요.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들 마음에 그들이 형편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걸 분명히 보고 저도 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제가 이런 휩쓸려가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제가 처음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학교도 여덟 번 넘게 옮기고 또 언어권도 바뀌고 이러면서 제 마음에 요즘에 버킷리스트라 그러죠. 인생의 버킷리스트라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제 마음에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1번이 뭐였냐면 한국으로 돌아가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아프리카 형편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마음이 제 마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았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 사실은 삶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단기 선교사들이 와서 사는 삶을 보니까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같은 문제 속에 있고 같은 형편 속에 있는데 그들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조금 조금씩 다른 눈이 열리는 걸 보았는데 나중에 보면 제가 하나님이나 하시는 세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 주시면서 지금 저에게 누가 아프리카 가라고 한다면 저는 기쁨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실 지금도 아프리카에 말라리아가 많고 모기가 많고 문제는 똑같은데 제 마음에 그런 문제나 어려움보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아프리카가 소망이 되고 감사한 부분이 더 많아진 것을 봅니다. 네. 이렇다면 이 바른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렇게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희가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마음에 좀 의문 드는 걸 질문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의문을 한번 드렸냐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한 번씩 포도농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포도농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나를 믿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종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적이 있는데 제가 한 번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면서 살다가도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진짜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인데 교회가 나를 지키고 참 종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다가 제 마음에 문득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물론 제가 간증을 많이 듣지만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난 60년간 사셨을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타락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복음을 떠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에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저를 보니까 제 마음에 굉장히 연약한 것도 많고 욕망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복음의 일을 하지만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복음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분명히 보게 되는데 목사님 지난 60년간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 목사님을 지키셨습니까 질문을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굉장히 간단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선을 그어놓고 살면 돼.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군대에서 장갑 목사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리시고 목사님 마음이 내가 장갑을 훔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간증을 저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그 간증만 제가 수백 번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날은 제 마음이 그 간증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에 목사님 크고 큰 뭔가 대단한 믿음 이런 게 아니라 목사 마음에 작은 선 하나를 그어놓고 목숨을 사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장갑을 내가 훔쳐서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걸리면 내가 3년 동안 앞으로 복음의 일을 못 할 텐데 그렇게 난 못 산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이제 장갑을 훔치면 내가 안 걸리면 내가 잘 지나갈 수도 있지만 내가 걸리면 이것이 나로 복음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군인 시절에, 군대 시절에 젊을 때 어떤 그런 사고가 터지면 장갑을 잃어버리면 또 그런 어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고 유혹을 받기 참 쉬운데 목사님 그런 작은 부분 앞에서 목사님 마음에 선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제가 그 선을 제가 그날 목사님 마음에 있는 그 선을 하나 보면서 아 목사님 그 시대에 그 젊은 시절에 그 마음에 그 어떤 그 작은 선 하나가 목사님 삶을 지켰고 저희가 요즘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 마음에 그 선 하나가 목사님 오늘날 재판 받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다 확인해 보면 목사님 삶이 하나 앞에 너무 깨끗한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이게 목사님 사신 그런 삶들 속에서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 앞에 선을 두고 사셨구나 목사님은 말씀을 믿으셨구나 제가 그걸 분명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선들을 두고 말씀의 선들을 둘 때 우리가 보는 형편이나 이런 문제가 실상이 아니라 말씀이 실상인 것을 보고 그 말씀 따라서 목사님의 삶이 정말 말씀처럼 복을 받은 것을 저희가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정말 선택 올바른 선택이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올바른 선택이 있어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마음의 선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선택은 OO이다. 라고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목사님 책에 보면 선택은 목사님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뭔가 내가 보기 좋은 거 내가 보기 안 좋은 거 우리는 계산을 하고 이익을 따지는데 목사님은 믿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사신 삶을 보면 목사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마음에 그런 선들을 따라서 모든 결정하실 때 믿음으로 하신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막 추적 60분에서 비난도 받고 어려움 당하실 때 목사님께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사약자들 모여서 막 어려워했을 때 목사님께서 야 우리 웃자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욕먹고 저주받으면 우리 뭐로 기뻐하라고 했어. 그러면서 웃으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는데 목사님 그런 삶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냥 목사님 개인의 어떤 계산이나 어떤 논리나 어떤 이익이 아니라 목사님 마음의 그런 선들이 말씀의 선들이 믿음으로 목사님을 웃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그 말 그대로 믿음은 선택은 믿음이라고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그냥 들려지는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서 하시지 마시고 마음의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선택해 나가는 삶들을 또 좋은 것들을 또 복된 삶들을 선택해 나가는 삶들을 사신다면 되게 감사하고 기쁜 삶이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선택, 선택은 믿음이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의 김사무열 전두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